모하비 사막 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오겠습니다 조금 한 시간 있으면 해가 넘어오겠죠 그러겠죠 와 여기 정말 여기도 뭔가 이 완전히 산에 둘러싸여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와 자 오늘 예상의 복병들을 많이 만나서 바디데미지도 많고 아 그래도 재미있어요 아이 정말 재미있어 사이드월드 좀 들키고 다른 플레이버 재미있어요 네 안녕히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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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를 어떡해. 졸업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큰 도움이 되네요. 자, 제 지프가 스톱돼서 소집사님이 구출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 프로젝트 이름은 범버가 떨어지나 집차가 따라오나. 자, 갑니다. 내 차가 가는데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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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되네? 오, 되네? 와우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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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을 질주도 해보았고.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치사님. 다음에 또. 가lers. 아,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. 어프 캐니언? 어디든!